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출판사 국민서관, 글소년실, 그림이일선의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탈무드는 전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교육과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모세가 신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가르침을 여우수아에게 전했고 여우수아는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최고회의의 학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담은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 또는 교훈을 뜻합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 처세술, 그리고 교훈들이 일화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무드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을 두드리는 탈무드 이야기 못생긴 그릇 학식이 높고 총명한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라삐가 있었다. 어느 날 라삐는 궁전에서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 말을 들은 라삐가 공주에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놓으셨습니까? 술은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의 말에 라삐는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공주님, 이 왕궁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릇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렇게 보잘것 없는 질그릇에 술을 담아두시는지요?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신여들을 시켜 질그릇에 담겨 있던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술은 곧 맛이 변하고 말았다. 변해버린 술맛을 본 황제가 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누가 술을 이런 데다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냐? 공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며 대답하였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라삐에게 가서 화를 내며 항의하였다. 라삐님, 당신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라삐가 태연하게 말하였다. 저는 다만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보잘것 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명제와 마법의 사과 왕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영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왕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자기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포고령을 내렸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사명제가 살고 있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모두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진 형이 그 포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공주를 불쌍히 여긴 사명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병을 낫게 하자고 의논하였다.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다. 모든 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고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 계승자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사명제 중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가 주장하였다.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외쳤다.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나섰다.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왕이라면 셋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왕은 셋째를 택하였다. 첫째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가지고 있던 사과를 주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탈모드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씌여 있다. 혀의 가치 라삐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라삐는 제자에게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라삐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혀는 잘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을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중에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라삐를 찾아갔다. 그는 라삐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는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대답하였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삐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라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거나 다 당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라삐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님이 유서에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라삐의 말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신이 맡긴 보석 어느 라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병에 걸린 그의 두 아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끝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두 아이가 죽자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신을 흰 천으로 덮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이윽고 교회에서 라삐가 돌아오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달라고 하면서 매우 값비싼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보석을 찾아가겠다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의 질문에 라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야 그 보석을 맡긴 주인에게 당장 돌려줘야지요.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의 숨진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신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던 두 개의 값진 보석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라삐는 아내의 말을 즉시 알아들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알렉산더의 정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정의에 대해 알고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었다. 마침 유대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의하고자 라삐를 찾아왔다.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물을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도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고물을 산 사람이 그것을 판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고물을 산 것이지 이 도운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도운은 마땅히 당신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고물을 판 사람이 사양하며 주장하였다. 무슨 말씀이오? 나는 그 고물 전체를 당신에게 판 것이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삐의 판결은 이러하였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라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왕 배하, 배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답변은 간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두 놈을 모두 죽이고 그 돈을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조치요. 다이아몬드의 주인 한 라삐가 나무꾼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먼 장터에 나가 그것을 팔았다. 장터에 오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생각으로 그는 짐을 운반할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하였다. 나무꾼 라삐는 장터에 사는 아라빈에게서 당나귀를 샀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라삐가 당나귀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서 물로 씻어주었다. 그런데 그때 당나귀 목에 갈기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져 나왔다. 제자들은 라삐가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는 물론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라삐에게 다이아몬드를 전해주었다. 그러자 라삐는 제자들에게 당장 장터로 가서 아랍 상인을 찾아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사신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결국 라삐가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있었소. 그러니 굳이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삐가 대답하였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 따라서 자기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당신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삼십 년 후면 열리겠지요.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용감님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는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있었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나그네가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소경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소경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라삐가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여섯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런데 모임이 예정된 날 라삐의 집에 모인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분명히 라삐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라삐가 말하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지혜롭고 유능하여 누가 생각해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잘못 알고 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자진하여 나갔던 것이다. 보트의 구멍 어떤 남자에게 작은 보트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그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 낚시를 즐겼다.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가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봄에 다시 보트를 사용하려 할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페인트공을 시켜 보트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두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하였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타라고 승낙하였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뒤 두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떠올렸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배를 끌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우선 안도의 숨을 돌린 다음 배 밑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배 밑에 뚫려 있던 구멍이 이미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페인트공이 배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고쳐준 것임을 깨닫고 선물을 사들고 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또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이 고쳐놓았더군요. 나는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새털 같은 수다 수다쟁이의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라삐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도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지요. 아이고,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답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에는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어지려고 멋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라삐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우,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루를 짊어지고 광장으로 가서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여자가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다. 광장에 도착해 자루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있었다. 날씨는 맑게 갠 가을날이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그녀는 라삐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텅 빈 자루를 들고 길을 되돌아가 좀 전에 늘어놓은 것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녔다. 그녀는 라삐에게로 돌아가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험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라삐의 현명한 기지로 여인은 두 번 다시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라삐 몇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인간의 피도 빨아먹을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고 라삐 한 사람이 저런 자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중 가장 윗사람인 라삐가 이렇게 타일렀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네. 아무리 저자들이 죽는 게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악한 자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참회하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이야. 악인을 벌하는 일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널리 소문이 나 있는 라삐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가운데 그의 설교를 좋아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이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도 메이어의 긴 설교가 이어졌고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보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다 이제 오는 거요? 교회에서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라삐인가 뭔가 하는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넣지 못할 줄 알아. 남편에게 쫓겨난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고 몹시 후회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제 눈은 침으로 씻어야 쉽게 낫는다는데 부인께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인은 라삐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의아하여 메이어에게 물었다. 선생님처럼 높은 덕망을 쌓으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메이어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굴뚝 청소 라삐가 제자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으름이 묻어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으름 하나 없이 깨끗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죠. 제자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지 않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카맣게 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씻게 되는 법이지. 과연 그렇겠군요? 라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으름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으름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네. 두 아이 중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겠죠. 라삐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혀의 중요성 어느 왕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보지 못한 이상한 병이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던 의사가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낫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그때 어느 지에 있는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을 한 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짜낼 수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사나이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백일몽을 꾸었다. 즉,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면 앞을 볼 수 없어서 그것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장은 자기가 아니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쳤다. 모두들 그래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소용이 없어. 혀의 말에 신체의 각 부분은 발끈하면서 혀를 나물았다. 뼈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 까불고 있네. 그들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사나이가 궁전에 다가왔을 때 혀가 불쑥 말하였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지. 사나이가 왕 앞에 다가서자 이건 무슨 저지냐? 하고 왕이 물었다. 사나이는 엉뚱하게도 대답을 하였다. 예, 이것은 개의 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심하게 혀를 윽박지르던 신체와 각 부분은 비로소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하였다. 그러자 혀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상실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사랑 지의 왕 솔로몬에게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꿈에 딸의 미래의 남편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신의 섬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보기로 마음 먹고 딸을 한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 별궁에 감금시킨 뒤 경비병을 수없이 배치시켜 놓았다. 운명의 그 남자는 어딘가 황무지를 혼자 방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추위를 느낀 그는 죽어있는 사자의 품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나타나서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 위를 날아가다 실수로 사자를 놓쳐버렸다. 그는 그곳에서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시집가는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또 네가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하여 복종하도록 할 것이다. 너의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그가 목욕을 한 뒤 정장을 하고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성의를 다해 극진히 대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또한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남편은 네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을 것이다. 로마 황제와 라삐의 딸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한 라삐의 집에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하느님은 도둑이나 다름없소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자는 틈을 타서 몰래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던 라삐의 딸이 끼어들었다. 폐하,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황제의 물음에 라삐의 딸이 대답하였다. 실은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거참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황제의 답변을 듣고 라삐의 딸이 결론을 내렸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곧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보물인 여자를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자의 위력 착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아내에 의해 악한 사내가 되었다. 아내도 재혼을 하였다. 그녀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으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 의해 착한 사내가 되었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붕대 법률이란 마치 붕대와 같다. 어느 나라의 왕이 상처를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하였다. 아들아, 이 붕대를 꼭 감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거나 달리거나 물속에 들어가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린다면 상처가 심해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법률을 지킴으로써 또 법률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사람이 악에 빠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 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라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유서를 썼군요. 대체 당신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는 갈대 하나를 입에 물더니 괴이한 울음을 내면서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자식을 휘어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대인에게 어린아이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유대 민족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 십계명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모을 모든 부를 들어 맹세하였지만 역시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든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들어 맹세했지만 역시 허락하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며 어린아이들을 내세워 맹세하자 비로소 하느님은 좋다고 허락하셨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하고 굽는 등의 적어도 열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열다섯 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양을 기르고 그것을 잡아 털을 깎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만 내면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과거에는 혼자 해야만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 쉬면서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네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들어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어주려고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고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뿐이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엇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들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축복이 필요한 때 항구에 두 척의 배가 떠 있다. 한 척은 지금 막 출항하는 배이고 다른 한 척은 지금 막 입항하는 배이다. 그런데 출항하는 배에는 사람들이 성대하게 전송을 하고 있지만 입항하는 배에는 별로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일은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 출항하는 배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칠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대하게 전송을 한단 말인가? 오랜 항해 끝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입항하는 배야말로 성대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인간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축복하지만 이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인생이라는 넓고 막막한 바다에 막 출범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써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린아이가 병을 알아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며 흉악한 사람으로 자라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에 한 인간이 일생을 마쳤을 때는 모든 게 확실해진 때라 할 수 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무엇을 했는가가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그때야말로 성대하게 축복해 주어야 한다. 라비가 우는 이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훌륭한 라비가 있었다. 그는 언행이 고결하고 친절하고 자외심이 두터웠다. 또한 주의력이 세심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였으며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하느님의 창조 작품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제자들도 대단히 존경하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그의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졌다. 그도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앉았다.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희들을 가르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가장 깊이 공경하는 분도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정취와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 내 자신에게 너는 공부를 했는가? 너는 하느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행시를 바르게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평범한 시민들과 어울리며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복수와 증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나 좀 빌려주게. 그러자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을 빌려달라고? 자네가 낯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말을 빌려줄 수 있겠나? 이것은 복수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낯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내게 낯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에 해당한다. 천국과 지옥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달글 잡아 아버지께 드렸다. 웬 달길냐, 대체 어디서나 한 거냐? 아버지는 놀라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어서 잡수시기나 하세요. 아버지는 무안해 아무 말도 못 하고 잠자코 있었다. 같은 마을에 방앗간에서 밀빵는 일을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의 집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라의 임금이 온 나라의 방앗군들을 소집한다는 폭우를 내렸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방앗간 일을 맡기고 자기는 왕궁으로 갔다. 그럼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쪽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은 방앗간 일을 하던 아들이다. 그는 임금이 강제로 방앗군들을 소집했으므로 잘 먹이지도 않고 때리며 혹사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갔다. 첫 번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대접했으나 아버지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뒤에 지옥에 갔다. 정성이 담긴 대접이 아니면 차라리 부모에게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 값진 효도 고대 이스라엘의 디머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화 삼천 개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였다. 어느 날 라삐가 그것을 사 사원 정각에 장식으로 쓰기 위해 그 값에 두 배에 달하는 금화 육천 개를 가지고 왔다. 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 여기 금화 육천 개가 있소. 라삐가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라삐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아니라...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아버지를 깨우면 될 거다니요? 라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펄쩍 뛰며 말하였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두 배의 값을 주신다 해도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삐는 남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러고는 그의 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 라삐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길이 온통 돌투성이에다 울퉁불퉁하였다. 늙은 어머니는 그 길을 걷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자 라삐는 어머니가 한 걸음씩 발길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받쳐드렸다. 탈무드에는 부모가 등장하면 언제나 아버지를 앞세우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머니만 단독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이다. 아마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은 만일 부모가 동시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먼저 물을 가져간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섬겨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설령 어머니에게 먼저 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건네준다. 향료 어느 안식일 오후 로마의 황제가 라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는 갑자기 찾아갔지만 라삐의 집에는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깔스런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소.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소. 황제는 웃음을 띄고 다음 수요일에 또 오겠다고 말하였다.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릇에 담아놓았다. 그러고는 황제가 자리에 앉자 지난 안식일에 쉬었던 신하들이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 식은 음식을 내놓았던 지난번과는 달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황제가 음식의 맛을 본 뒤에 말하였다. 음식은 지난 토요일에 먹은 것이 더 맛있었던 것 같군. 그날은 음식에 무슨 향료를 넣었지? 그 향료를 구해야겠어.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그 향료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 나는 로마의 황제여. 내가 못 구할 향료가 어디 있단 말이오? 황제가 으스대며 말하였다. 베하, 베하께서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그 향료는 구하시지 못합니다. 그 향료는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향료이니까요. 땅 어느 날 라삐 두 명이 같은 땅을 사려고 하였다. 처음에 라삐가 그 땅의 값을 정하였다. 그런데 다른 라삐가 그 땅을 사버렸다. 그러자 첫 번째 라삐가 두 번째 라삐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기 위해 제과점에 갔소.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과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 과자를 사버렸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번째 라삐가 대답하였다. 그건 안 될 일이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오. 그러자 첫 번째 라삐가 말하였다. 당신이 이번에 땅을 산 일이 바로 그 과자를 산 일과 갔소. 어느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의 값을 정하여 놓았는데 그것을 당신이 산 것이오.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그 땅을 산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였다.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두 번째 라삐가 그 땅을 첫 번째 라삐에게 다시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라삐는 땅을 사자마자 바로 파는 일은 재수 없는 일이라며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그 땅을 첫 번째 라삐에게 선물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라삐는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싫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두 번째 라삐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난이란 라삐가 있는 곳에 부여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부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러 라삐의 방에 들어갔다. 한 시간 뒤 라삐와 상담을 받은 부여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운 라삐에게 한 시간이나 상담을 받고도 낙담한 채 돌아간 부여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윽고 방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은 라삐에게 하소연했다.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라삐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진 고민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은 크게 화가 나 따졌다. 앞에 들어간 부자는 한 시간이나 상담해 주시더니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다니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별이라뇨? 화가 난 가난한 사람을 향해 라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다. 오해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부자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말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 라삐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1미터 담장 1미터짜리 담장은 100미터짜리 담장보다 더 낫다. 1미터짜리 담장은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지만 100미터짜리 담장은 너무 높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이성과 사귀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정한 100미터짜리 담장과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행복이 없고 신에게 축복받지 못하며 선행도 많이 쌓지 못한다. 가장 강한 무엇 세상에는 강력한 열두 가지 사물들이 있다. 먼저 돌이다. 하지만 돌은 쇠 깎이고 만다. 그러나 이 쇠도 불에 놓고 불은 물로 꺼서 그 힘을 누를 수 있다. 이 막강한 물 역시 구름이 흡수하고 물을 흡수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사라진다. 그러나 이 바람도 인간을 없애지 못한다. 인간은 공포나 괴로움에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만다. 술은 이 공포감을 없애주지만 잠을 자고 나면 풀리고 만다. 하지만 이 잠도 죽음을 꺾을 수 없다.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불공정 거래 어떤 라삐에게 과자 가게 주인이 찾아와서 말했다. 라삐님, 어제 제 가게 옆으로 새로운 과자 가게가 생겼지 뭡니까? 게다가 그 가게 주인은 과자를 사면 사탕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에 오던 손님이 줄어버렸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라삐는 가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의 바로 옆에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경우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게 주인이 무턱대고 도리를 어긴 행위는 하지 않은 듯했다. 고민 끝에 라삐는 다른 라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주인끼리 값을 내리거나 덤을 하나씩 더 주면서 경쟁을 하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는 라삐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라삐는 손님을 끌려고 제 값을 다 받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삐 대부분은 손님에게 이익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다시 찾아오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나쁘지만 가게 주인이 물건값을 경우에 따라 내려팔거나 덤을 주어서 손님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누가 더 높을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들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쉽게 얻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양탄자를 가장 아꼈다. 틈만 나면 양탄자로 이곳저곳을 높이도 낮게도 날아다닌던 왕은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양탄자가 있는 내가 진짜 위대한 왕이다. 거기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왕이 거만하게 외치던 도중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솔로몬 왕이다. 저 왕은 아주 위험하니 빨리 숨어야 해. 벌레들이 주고받는 소리도 알아들을 만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보물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말에 크게 화가 났다. 소리가 나던 곳을 두리번거리던 왕은 땅 위 작은 덤불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하찮은 벌레 주제에 괘씸하구나. 대체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소문난 나를 위험하다고 했느냐.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왕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위험함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양탄자로 날아다니는 나와 날개로 날아다니는 너 우리 둘 중 누가 더 높이나 하는지 겨루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높이 날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그러고는 벌레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승부를 내겠다더니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모양이군. 벌레를 비웃던 왕에게 이윽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왕이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벌레를 본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자기보다 작은 벌레와의 승부에서도 이기지 못한 자신이 대단하다고 한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열이란 숫자 어떤 유대인이 다투다가 심한 말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얼마 뒤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친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열 명의 사람을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열 명 모두가 용서해 준다면 친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외토리 어떤 유대인이 사람들과 함께 살던 마을을 떠나서 10년 동안 공부만 했다면 그는 10년 뒤에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아무리 훌륭한 공부라 해도 사람들과 사회를 등지고 외토리로 사는 삶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사람과 어울리며 지낸다. 두 번째 이야기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다.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허탈해진 여우가 중얼거렸다. 아휴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에 마련이다. 선과 악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 선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짝이 없이 혼자인 것은 방주에 태우지 않았다. 그래서 선은 황급히 자기의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는 짝을 찾아 방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상대는 바로 악이었다. 노아는 약속대로 그들을 방주에 태워주었다. 그때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함께하였다. 유죄의 확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어린 아이를 죽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닭은 요람에 들어있는 갓난아이의 머리를 쪼아대어 죽게 했던 것이다. 저 닭이 아이의 머리를 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닭은 증인의 확실한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살인자로서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하게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가장 안전한 재산 한 라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에 탄 승객들 중 한 무리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가면서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라삐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라삐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 자신이 여러분 못지않은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라삐를 비웃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부자임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금은 보아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하였다. 해적들이 물러가고 배는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배에 탔던 부자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로 철략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라삐는 곧 그 항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라삐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이 이를 지켜보며 말하였다. 라삐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그러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두려워했다.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였다.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하였다. 자네와 왕궁 문 앞 까지는 함께 가질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려 주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준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다. 이란 대가 왕에게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 나와서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두루 산책하였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화가 나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두 시간 동안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로 모른단 말이냐. 스물여덟 살을 일기로 사망한 라비가 있다고 하자 그가 다른 사람이 백년 동안 살면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랜 여행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종일 굶게 되었다. 힘겹게 걸어서 도착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다행히 민가를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천장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만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가 체념한 듯 말하였다. 이거야 원 바구니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다른 남자가 말하였다. 과일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할 것 같군. 높이 매달려 있긴 하지만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분명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도 있을 거야. 그는 요리조리 공리를 하기 그러고는 잠시 후 뭔가 생각난 듯이 밖으로 나가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너무나 손쉽게 바구니를 내릴 수 있었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었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에 그만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폭우가 있는 섬이 보였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닷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섬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기고 있었다. 그 섬에서 승객들은 다섯 보류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에 숨풍이 불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과일도 실컷 따먹으면서 기운을 되찾은 다음 즉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지만 갑자기 숨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배가 떠날 것을 염려하여 허겁지겁 달려왔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숨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닷을 걷어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서둘러 돌아오지 않고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선장이 설마 자기들을 놔두고 떠나겠느냐며 그대로 섬에서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폭우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친 다음에야 배에 올라탔다.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추에 도취되어 먹고 즐기느라 배가 출항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든 열매를 먹고 병이 들기도 하는 등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부류의 승객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승객은 쾌락을 알맞게 맛보며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승객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역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너무 늦어서 고생하고 상처를 입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부류의 승객과 같이 쾌락에 빠져드는 경우이다.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마음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인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위당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난 밤에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 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리와 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네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중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고는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를 보며 말하였다. 하느님은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서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신 걸까? 사슴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사자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그런데 자기가 뽐내던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나뭇가지에서 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말았다. 사슴이 죽어가며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었어. 보잘것 없다고 여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뿔을 나를 죽게 만들다니.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예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갔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해진 그는 슬픔에 잠겨있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더니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거숭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주었소. 자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만일 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였다. 정말 고맙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일 년이 되자 그는 호사스러운 섬에서 추방되어 처음 그곳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만 하였다. 그러나 황량하기만 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과일들도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 또 그 섬에 그보다 먼저 추방되어 왔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착한 부자는 신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노예가 처음 도착해서 왕이 된 섬은 이 세상을. 그리고 1년 후 추방되어 간 곳은 사우세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섬의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은 그가 미리 준비한 선행이다. 병문안 환자가 병문안을 받으면 환자의 병은 60분의 1은 낫는다. 그렇다고 60명이 한꺼번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여 환자의 병이 완쾌되지는 않는다. 무덤 속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병문안은 환자가 나으면 그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회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만찬회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들 중 현명한 자들은 왕이 하시는 일이니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찬회를 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여 어느 때 열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생각하며 왕궁 앞에서 기다렸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만찬회가 열리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테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군. 하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예고 없이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자들은 곧 왕궁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만찬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인간은 언제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른다. 신께서 만찬회에 초대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한 라삐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왕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값비싼 장신구를 잃어버리셨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발견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라삐가 우연히 그 장신구를 습득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31일째 되는 날 왕궁으로 가서 왕비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왕비가 이렇게 물었다. 나는 30일 전에 거리에 포고문을 붙였는데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소? 라삐는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의아해진 왕비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30일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소? 라삐는 역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왕비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왜 30일이 지나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오? 만일 당신이 하루만 일찍 가져왔어도 큰 상을 받았을 텐데 말이오.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오? 라삐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왕비님이 아니라 오직 신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경건한 태도로 말하였다. 이처럼 훌륭한 신을 섬기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신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로마인이 라삐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준다면 나도 신을 믿겠습니다. 라삐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 태양을 자세히 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슬쩍 쳐다보고는 라삐에게 쏘아붙였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오. 누가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라삐가 로마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신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 중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신을 볼 생각을 한단 말이오? 기도의 응답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항해 중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서 믿는 신에게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폭풍우는 머질 줄을 모르고 더욱 심해졌다.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에게 물었다. 이런 상황에 당신은 왜 기도를 올리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유대인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폭풍우는 즉시 머졌고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올렸던 유대인에게 물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는 효과가 없었소. 그런데 당신이 기도를 하자. 금방 폭풍가 잠잠해졌소.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이유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나라에서 믿는 신에게 기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오신 분들은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기도하였고 로마에서 오신 분들은 로마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 한 분께만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기도를 한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 라삐 아키바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묵을 곳을 찾다가 빈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정을 풀었다.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였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만 하였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파괴와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라삐도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나귀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 그 세 가지의 일들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황제와 라삐의 대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라삐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생일도 같았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때에도 친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의 라삐에게 무엇을 물어보고자 할 때면 사자를 보내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사자를 시켜 라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담긴 편지를 전하였다. 내가 원하는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도시 타이베리아스를 관세 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 한 가지밖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때마침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라삐는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다. 만일 라삐가 로마 황제에게 그런 답변을 보낸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수고하였다. 라삐가 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더냐. 사자가 말하였다. 그는 편지를 읽고 자신의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그 아들에게 준 다음 하늘 높이 날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라삐의 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우선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몰려준 후에 그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 후에도 황제는 라삐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내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삐는 역시 말없이 뜰에 있는 밭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나가더니 또 한 포기를 뽑아왔고 그런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번에도 황제는 즉시 라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적을 한꺼번에 뿌리 뽑을 생각은 하지 마시오. 몇 차례에 걸쳐 한 명씩 뿌리 뽑으면 됩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사람 마을을 만나서 조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마을에 치안 담당관이 나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두 시찰관이 말하자 이번에는 마을의 수비대장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시찰관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치안 담당관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교사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다. 꼬리는 늘 머리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하였다.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꼬리가 어느 날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왜 내가 항상 네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넌 왜 항상 나를 무작정 네 멋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야.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뱀의 일부분일 뿐인데 나만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뱀의 머리가 말하였다. 꼬리야,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마.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나 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머리도 없잖아.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에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고 나서 다시 말하였다. 그 따위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쉽게 설득할 생각은 아예 하지마. 독재자나 폭군은 모두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구실을 핑계삼아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법이니까. 하는 수 없이 머리가 제안하였다.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일을 꼬리 니가 대신 한 번 해봐. 이 말을 들은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이끌고 앞서서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웅덩이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가진 고생을 다한 끝에 겨우 그곳에서 기어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가시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를 쓰면 쓸수록 가시가 점점 몸을 찔러왔고 속수무책이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머리가 애를 써서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뱀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뱀은 점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공포에 사로잡힌 머리는 위기에서 급히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결국 뱀은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고 말았다. 약자와 강자 이 세상에 강자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약자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하고 정갈은 파리를 두려워하고 메인은 거미를 두려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 할지라도 모든 약자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조건만 성립되면 강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남자의 일곱 단계의 인생 탈모드는 남자의 일생을 일곱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한 살 때는 왕이다. 모든 사람이 그의 주위에 모여 마치 왕을 받들듯이 달래주기도 하며 기분을 맞춰준다. 두 번째는 두 살 때는 돼지이다. 진흙탕 속을 기어다닌다. 세 번째 열 살 때는 어린 양이다. 천진하게 웃고 떠들며 아무 걱정 없이 뛰어다닌다. 네 번째 열여덟 살 때는 말이다. 준수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힘을 뽐내고 싶어 한다. 다섯 번째 결혼을 하면 당나귀이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야 한다. 여섯 번째 중년이 되면 개이다.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남들의 호의를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일곱 번째 노년에는 원숭이가 된다.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혜로 찾은 돈 한 장사꾼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갔다. 그런데 며칠 후 물건값이 많이 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땅속에 묻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이 묻어둔 돈이 전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보아도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집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 집 한쪽 벽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꺼내간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노인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 머리가 영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같이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요.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노인은 상인이 돌아간 뒤에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다시 그곳에 묻어두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은 자기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았다.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돌아가 그 돈을 모두 꺼내어갔다. 다음날 그들은 지혜로운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연을 들은 솔로몬 왕이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 세 사람은 매우 현명한 것 같으니 먼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청년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가씨가 다른 청년과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헤어지자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아가씨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어느 노인이 그녀를 유괴하였다. 그녀가 노인에게 사정하였다. 내가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요구하자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와 똑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노인도 그 아가씨를 놓아주었다. 당신들 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약혼까지 하고서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승낙해 준 청년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가씨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하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용기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우선 아가씨를 유괴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아가씨를 유괴했으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유대인에게 호통을 쳤다.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구나. 앞서 말한 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애정이나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된 분위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틀림없이 네가 범인이다. 문제와 토론 유대인들은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혹은 7년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이 논의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같이 남겨둔다. 진실과 거짓 탈무드에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방법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현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결국 어느 쪽 여자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 둘 다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그리고 병사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중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면서 애원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그리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다. 두 번째, 진짜 아들 어떤 부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남편은 언젠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느 쪽이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썼다. 그가 죽은 후 유서는 라삐에게로 넘겨졌다. 라삐는 두 아들 중 그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을 가려내야만 하였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려치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라삐는 무덤을 몽둥이로 칠 수 없다는 쪽이 그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서대로 이행하였다. 하나의 길 한 남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회사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사장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부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이나 주십시오. 그러자 남자의 말을 듣고 난 사장이 말하였다. 뭐라고? 퇴직금을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자네는 지금까지 맡은 일에 너무나 대만했어. 그래서 자네를 해고할 생각이었네. 얼마 후 그 직원은 회사의 금고에서 돈을 꺼내고 회사의 기밀서류를 빼내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깜짝 놀란 사장은 그 직원을 찾으러 가진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사장은 비행기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라비님, 그가 있는 곳으로 가 그에게 제 말 좀 전해 주십시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그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를 찾았다. 나는 그와 사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사소한 것들은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어차피 사소한 일들은 법률이 처리해 줄 일들이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끼리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탈모드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유대인은 모두 형제며 한 가족이오. 우리는 이방인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끼리의 일은 조용한 가운데 해결해야 하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의 자유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당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도 모르오. 그러나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은 용담될 수 없소. 그러고는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소.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끌로 구멍을 내기 시작했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하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소. 얼마 뒤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소. 나는 이어서 말을 하였다. 어느 유대인이 회사의 돈과 서류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유대인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겠소. 그것은 곧 전체 유대인의 오점이 될 것이오.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하였다. 라비님이 옳다고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돈과 서류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회사의 사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직원이었던 그가 바라는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되었다. 축복의 말 어떤 병실에 나와 의사, 환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 환자는 심한 뇌출혈로 의식물명인 채 누워있었다. 병실 안은 환자의 몸에서 나는 고약한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대량의 수혈을 실시하여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잠시라도 수혈을 멈추면 환자의 생명은 끊어져버릴 상태였다. 의사는 절망적인 얼굴로 나에게 말하였다. 라비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였다. 나는 지금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혈관이 빨간 액체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혈을 멈추자 환자는 죽었다. 지친 의사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는 의사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유대인은 모든 경우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왕을 만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떠오르는 해를 볼 때나 모두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의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라비님은 화장실에 갈 때 어떤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람의 몸은 뼈와 살과 그 밖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닫혀야 할 것은 닫혀야 하고 열려야 할 것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반대로 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열려야 할 것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것은 닫아주옵소서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화난 얼굴로 말하였다. 그 기도문은 인체 해부학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 같군요. 유대인을 미워한 황제 유대인을 몹시 미워한 황제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유대인이 황제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황제 배야 안녕하십니까? 유대인은 황제에게 인사를 하였다. 너는 누구인고? 황제가 물었다. 저는 유대인이 옵니다. 그러자 황제는 화난 얼굴로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건방진 놈! 감히 대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에게 인사를 하다니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다음날 또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황제의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황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제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감히 대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다니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옆에 있던 대신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황제 배야! 어제는 인사를 한 죄로 유대인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안 한 죄로 유대인을 처형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오른 처사이옵니까?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다. 양쪽 다 오른 처사다. 그대들은 모르고 있구나. 나는 유대인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유대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일을 하든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였던 것이다. 영원한 생명 라삐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시장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설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라삐는 시장 구석에 있는 두 사내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두 분이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기에 그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은 궁금하여 그 두 사람에게 물었다. 대체 그분은 어떤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내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리 둘은 광대입니다. 쓸쓸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드리고 싸우는 분들에게는 평화를 안겨드리지요. 태아와 산모 어떤 산모가 밤늦게 병원에 실려왔다. 산모는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 목숨도 걸려 있어서 수술은 쉽지 않았다. 부부는 첫 아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산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고민하던 의사는 가톨릭 신부와 라삐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톨릭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산모가 죽더라도 아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임신한 순간 이미 새 생명이 생겨났으니까요. 산모는 이미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지만 뱃속 아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기 목숨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라삐는 신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산모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산모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라삐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유대 전통에는 태어나기 전 아기는 생명이 없다고 봅니다. 뱃속 아기는 그저 산모에게 있어 그 일부입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몸 일부분인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부는 라삐가 내린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곧 수술을 받은 산모는 생명을 구했고 머지않아 가진 두 번째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험담 남 험담하기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험담은 험담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준다. 남을 헐뜯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친 이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흉기는 몸에 지니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먼 곳에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불 속 장작 더미는 물을 끼얹어 식힐 수 있지만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마음속에 생긴 불은 꺼지지 않는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해도 평소 입버릇이 나쁘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있는 냄새 나는 가죽 공장과 같다. 언제든 물고기 입에 낚시바늘이 걸리듯이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두 배로 더 힘쓰라는 뜻이다. 우리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까닭 역시 남들이 하는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함이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빠르게 귀를 막아야 한다. 두 세기 어떤 마을에 존경받는 라삐가 있었다. 그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1만 원을 빌렸고 다른 한 사람에게 2만 원을 빌렸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라삐에게 2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 하지만 라삐는 누구에게 1만 원을 빌렸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돈을 갚아야 했던 라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첫 번째, 누구에게 2만 원을 빌렸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두 사람에게 분명히 다 1만 원씩 빌린 셈이다. 그러므로 우선 두 사람에게 각각 빌린 1만 원씩 갚고 나머지 1만 원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법정에 맡겨두도록 한다. 두 번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도둑이다. 도둑은 1만 원만 빌려주고는 1만 원을 더 받아내려 한다. 그런데 1만 원씩 돌려준다면 그 도둑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행위다. 도둑이 이득을 보거나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정의의 어긋남으로 두 사람에게 한 푼도 갚지 말고 법정에 돈을 맡겨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1만 원마저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만다. 집으로 돌아가 장부를 살펴본 그는 2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이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1만 원을 받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 고용계약 고용주와 종업원은 서로 계약을 맺었다. 종업원은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마다 도운을 받기로 했다. 종업원은 근처 가게에서 금액에 맞는 물건을 사야 가게에서 고용주에게 도운을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종업원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용주를 찾아와서 말했다. 가게에서는 현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느닷없이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도 고용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고용한 종업원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고용주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에게 선서까지 한 두 사람은 모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게 도운을 지불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탈무드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 생각을 여는 탈무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